안녕하세요. 저는 브리즈번에 거주하고 있는 디자이너 김민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브리즈번 건축 디자인의 역사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럼 우선 시간을 되돌려 브리즈번의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30년에 지어진 이 웅장한 시청 건물 안에는 수많은 세월과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한 브리즈번 박물관에는 Making Place 100 Views of Brisbane이라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브리즈번의 건축 디자인 역사를 한눈에 보기에 이만큼 좋은 전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절을 확인하고 이 사진은 정말 깊은 불가 때문에 자신이ίν을itic 수 있는 게 더욱더 소리를探מח한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1960의 세월과 있는 한강이 있어서кими의 atlet이 있습니다. 네, 이만큼บ인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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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강아리 시작 شي Credlin, 이 그림은 계속 Stephen Knopfling이 있는거 같은 게임이네요 이 그림은 사실은 여러 개의 다양한 생활가능들.. 브릭 홈의 70 út.. 그리고 이제 한 푸만 사용하는 것을proof.. 그리고 이런 큰 아파트 building 이런 것들은 첫째 시 remaining 시장과 fps 그런 건축 추억을 선보일 것 같아요 100%! 정말 멋져요. 브리스벤의 빌딩은 브리스벤의 빌딩입니다. 그 큰 아파트 건물은 톨브레그입니다. 브리스벤의 빌딩은 브리스벤의 빌딩입니다. 도로에서 같은 빌딩을 볼 수 있습니다. 1958년부터 1960년 사이에 지어진 고층 아파트 건물인 톨브레그는 이전에 이 부지에 위치했던 1870년대 목적 보티지 톨브레그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톨브레그는 스코틀랜드 게이러로 언덕의 이마라는 뜻입니다. 톨브레그가 지어진 언덕은 중요한 원주민 문화 이적지입니다. 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도 토르백 주변에는 원래 있던 낮은 퀸즐랜더 건물들이 위치해 있고 이와 같은 모습은 인근 고층 건물인 더 하이게이트와 함께 브리스벤의 건축 디자인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퀸즐랜더 주택 그렇다면 퀸즐랜더 주택만이 가지는 독특한 디자인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퀸즐랜더 주택의 디자인은 환경적, 기후적 요인에 깊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열대성 기후와 홍수 위험을 대비하여 집은 높은 기둥 위에 지어져 홍수로부터 보호받고 자연스러운 환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슬리치 디자인은 경사진 부지에도 비용 효율적이며 자연 형태의 유지를 도와줍니다. 그러나 현대의 퀸즐랜더 스타일 주택 디자인은 기반 구조가 낮아진 특징을 보입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기술 발전입니다. 과거에는 홍수 방지와 적절한 환기를 위해 집을 높게 지어야 했지만 현대의 건축 및 기술 발전으로 인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둘째로 도시화와 인구 밀도 증가로 인해 공간 활용이 중요해져서 집 아래의 공간을 실제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디자인에서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현대적 접근법을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규제 변경과 안전 요건 강화로 인해 주택 아래의 공간 사용에 제한이 생기거나 요구사항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디자인에서 법규 준수와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결과적으로 현대의 퀸즐랜더 스타일 주택에서 집 아래의 빈 공간은 전보다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디자인 철학과 원칙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이것은 시간과 조건이 변함에도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원칙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브리즈번의 건축 디자인은 시간이 흐르며 변화하였지만 지역 문화와 환경에 맞게 발전하고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디자인 철학을 유지해왔습니다. 건축은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며 우리는 이를 인식하여 최적의 환경 제공을 위해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 방법론을 수용합니다. 앞으로는 퀸즐랜드 지역 고유의 전통적 디자인과 친환경 소재를 결합한 다양한 건축 디자인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퀸즐랜드 지역 고유의 전통적 디자인 퀸즐랜드 지역 고유의 전통적 디자인